퇴근하고 집에 도착했는데 노을이 지고 있더라구요. 그리 늦은 시간이 아닌데도 해가 없어졌습니다. 계절이 흐르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추석이 지나면 한 해를 정리해야 할 때가 다가오는 것 같아요. 금세 달려간 2022년 오늘 하루도 달려봅시다. 여러분의 내 집 많은 도우미 대우경부가파트와 함께 2022년 9월 21일 수요일 신문듣기 시작합니다. 대경화팀과 함께하는 내 집 결정반 토요반은 마감되었구요. 수요반 자리 남아있습니다. 오늘이 신청 마지막이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경화와 함께 오프라인에서 부동산을 공부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먼저 거시경제입니다. 2030 영끌 이 정도일 줄은 사상 초유의 상황. 2022년 1분기 30대 이하 비중은 27.5% 역대 최고치를 기록합니다. 청년층의 전세자금대출과 주택구입자금대출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장래소득이 보장된다면 DSR을 만족시킬 수 있다면 대출을 잘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죠. 가격이 오를 땐 대출 가격이 내릴 땐 빚. 여러분은 부채와 자산을 어떻게 구분하십니까? 미국 국채금리 11년 만에 3.5% 넘었다. 국채금리는 선정을 뚫습니다. 장단기 금리차는 심화되고 있습니다. 폼시 결과에 따라 국채금리 변동이 생길 것입니다. 가격적인 이야기는 뒤에서 차트 보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우크라이나전 겨울에도 지속. 위기 해법은 자유와 연대. 서울 장충아레나에서 3년 만에 세계지식포럼이 열렸습니다. 자유와 연대로 혁신과 성장으로 위기를 극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경제에서 상세하게 다루고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읽어보시면 좋겠네요. 정부 원전도 친환경에너지로 분류. 정부가 원자력발전을 K-텍소노미에 포함시켰습니다. 원전을 정쟁의 이슈로 이용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원자력발전은 기저 발전원입니다. 입국 후 PCR검사 폐지검토, 실매 마스크 전면 해제도 추진하려고 합니다. 코로나 시대의 종식인가요? 다음 섹터입니다. 부동산, 부동산 PF 부실, 물류창고에서 터졌다. 백배사업 소문의 우르르, 파산부른 불나방투자, 고금리와 과잉투자가 겹쳐 물류창고에서 부실 PF가 터지고 있습니다. PF는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약자죠. 원자재값 인상으로 준공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생기고 있습니다. 가장 연약한 뇌관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언제나 고리는 취약한 곳부터 끊어집니다. 제가 아파트를 좋아하는 이유는 눈에 보이는 실물자산이고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거품 붕괴 신호인가 아파트 실거래가 세종, 송도 가장 많이 내렸다. 전국적으로 실거래가는 금매가로 호가는 2, 3년 전으로 돌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내 집 마련하기 좋은 시기가 찾아오고 있습니다. 가계 소득은 3년 전보다 늘어났을 테고 주택가격은 3년 전으로 돌아갔으니 당연히 부담이 적어질 수 있겠죠. 7억의 3%와 5억의 4.5%는 거의 같습니다. 아파트 미분양 쌓이는데 건설업계 더 나빠질 것. 분양 전망지수가 5년 내 최저치를 기록합니다. 대외적인 변수가 좋지 못하니 분양 전망도 좋지 못한 것이죠. 9월 10월에는 대구 분양 대여들이 등장합니다. 과연 이들은 얼마의 가격에 나올지 지켜봅시다. 중요한 건 입지 대비 가격이니까요. 시장 빙하기의 규제라니 조정지역 해제해달라 본물. 가격 오를 때 규제지역 지정했으니 가격 내릴 때는 규제지역 해제해줘야겠죠. 수성구 풀어주이소 이유를 모르겠으면 파동함 보시고 해. 주호형 등에 업고 TK 신공항 탄력받나. 11조 4천억원의 투자 TK 통합 신공항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다음 섹터입니다. 증시 1조 5천억원 내던진 외국인 차 배터리는 포기 못해. 저는 역발상 투자를 즐깁니다. 일부러 거꾸로 생각해보는 거죠. 최고와 최악을 함께 생각하면 비로소 행동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이 종목들을 포기하기 시작하면 그때가 또 다른 기회일 수 있겠군요. 국가 막두고 자세 낮춘 카카오 선물하기 100% 환불. 그동안 받는 사람은 결제액의 90%만 현금으로 반환받을 수 있었는데요. 이제 현금 100%로 돌려주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이게 맞습니다. 한전 4분기 전기료 50원 올려야. 한전은 정부의 전기료 인상 요인이 50원이라고 보고했습니다. 연료비가 엄청 오르고 있고 적자는 천문학적으로 쌓이고 있기에 4분기에는 개선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한전이 민영화되는 것보다는 공기업으로 남아있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3,000원 안 받았을 뿐인데 홈플러스 슈퍼매출 2배로 쑥. 역시 기존의 캐시카우를 어떻게 키울지 고민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전략입니다. 1시간 이내 배송 서비스 3,000원 수수료 받다가 안 받으니까 사람들이 왕창 이용하잖아요. 이상하네. 올해 금값이 왜 이러지? 투자자들 갸우뚱, 금보다 달러, 금보다 채광, 시세 흐름은 영 좋지 못한데 뒤에서 차트로 한 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차트 보면서 일일시황 점검해보죠. 먼저 한국증시입니다. 코스피는 0.52% 상승한 2,367, 코스닥은 1.12% 상승한 760.35를 기록합니다. 현재 주가의 위치는 직전 음봉의 중간 정도에 위치하고 있고요. 이건 하락 지속형 캔들 패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캔들 하나하나마다도 다 의미가 담겨있는데 그걸 과대해석할 거냐 아니면 적정선에서 넘어갈 거냐 하는 것은 우리가 판단해야 될 문제가 되겠죠.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난 고점으로부터 26일 지나는 이 시점은 오는 금요일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나스닥입니다. 0.85% 하락한 11,851, S&P는 마이너스 1.13% 하락한 3,855, 다우전수는 마이너스 1.01% 하락한 3,706을 기록합니다. S&P나 다우전수를 보시면 직전 저점을 한 번 더 경신한 것을 확인할 수 있겠고요. 아래 꼬리를 말고 올리는 모습은 여기에 뭔가 매수자들이 있다라는 이야기로 해석되기도 하는데 뭔가 손절 라인보다 위로 올라갈 수 있는 리워드 값이 크니까 이렇게 투자를 하려고 하는 건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우리의 눈은 오는 폼시에 맞춰져 있다는 거 기억해야겠죠. 다음으로는 오늘 기사에 나왔던 골드 금입니다. 지난주에 금의 추세가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설명을 좀 드렸었는데 이거 주봉으로 보시면 직전 저점을 하회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런 그림은 별로 좋지 못한 그림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 이렇게 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 지난 3월에 상승해서 직전 고점을 돌파하지 못한 것 이런 게 좀 크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어디까지나 가격적인 이유입니다. 물론 사람들이 금보다 달러나 채권을 더 선호했기 때문도 있을 겁니다. 다음으로 비트코인입니다. 현재 마이너스 2.90% 하락한 18,965 정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점에서 꼬리말고 올리더니 다시 돌리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겠네요. 비트코인이 횡보하면 알트코인들이 불을 붙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번에는 리플이 주인공이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리플이 전송 수수료가 저렴하고 속도가 빠르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는 원유입니다. 기준선 저항 이후 지지부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84.26 기록했네요. 다음으로 미국 국채금리입니다. 10년이고요. 현재 지난 고점인 3.497을 돌파했습니다. 오늘이 높은 고점 나올 수 있는 날짜인데 3.569% 지나고 있네요. 여기가 고점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지난 저점으로부터 35,35 대등 수치를 기록했기 때문이고요. 직전 정고점 대비해서 70,70 대등 수치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버스트가 될 수 있는 지점이었던 것은 맞는 것 같은데 주세가 꺾이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고민하다 보니까 주봉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결국에는 이런 흐름인데 3력 호전 이후로 계속해서 좋아지는 흐름이 기준선 지지받고 다시 돌려 올라가는 그림 그러니까 이게 1봉 수준에서 꺾이지 않을 것이었다라는 그림이 되는 거죠. 현재 6주 연속 양봉을 그리고 있는 모습인데 몸통의 길이와 위꼬리, 아래꼬리 등을 생각해봤을 때는 굉장히 강한 추세로 움직이고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목표값을 얼추 산출해봤는데 조금 암울합니다. 4.34, 4.48 뭐 이렇게 나와요. 좀 높은 곳까지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하는 생각이 좀 들고 향후 한 5주 정도는 흐름을 주목해서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 양봉 개수가 6개라서 지난 거 7개, 은봉 1개 포함하면은 8주째 진행되고 있는 추세니까 다음 주 한 주 정도는 은봉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살짝 들긴 하네요. 어쨌든 폼C 결과를 잘 살펴봐야겠다. 트리거는 폼C에서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냥 지나갈 수도 있겠죠. 하루 지켜봅시다. 다음으로는 달러원 환율입니다. 0.05% 상승한 1390원 보여주고 있고요. 역시나 1390원 일대에서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매일 신문 듣기, 들으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출근길 지하철, 출근길 운전하면서 라디오 대신으로 들으시는 분들이 많다라고 해요. 조회수도 점점 늘어나는 걸 보니까 뿌듯합니다. 글로 정리할 때보다 영상으로 만드니까 조금 더 보기 좋고 이해하기 쉬운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 주의 절반 지랍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을 선택하시길 기원합니다. 대구경부가 파트였습니다.